승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짚으면 닫힐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2평 2평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2평 2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Say this stop. 안내받이 наверное 가 adversity 너 62 벌써 변함이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